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가 14주차죠. 포광일주가 있고 해서 이제 두 번 수업이 남았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이번 주는 지난번에 이밤서원과 여은장흥감 이렇게 해서 여은 선생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은이 영남 항맥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여은이 얼마나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은의 경우에는 여은 스스로가 나는 태계의 제자다. 그죠? 또는 남명의 제자다. 즉, 나는 선생에게서 글을 배웠지만 선생의 학문을 따라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여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선생으로서에게 글을 배웠지만 선생의 학문은 따라가지 않겠다. 즉, 나는 나의 학문을 하겠다. 라고 천명한 인물이 바로 이 여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바로 이 여은이 유학사, 영남 유학사, 즉 승리학사 아니면은 이제 한국 유학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은 학문의 어떤 깊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자기 주도적음, 자기의 학문을 한 인물이 바로 여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뛰어난 인물이 바로 여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조가 이제 동방에서 아주 큰 그릇이고 천지의 오묘함을 연구하고 체득해서 통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은이 바로 동방의 큰 그릇이고 그 다음에 천지의 오묘함을 연구하고 체득해서 통달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인조가 극찬한 것처럼 이 여은의 학문적 깊이는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강정구의 경우에도 장현광, 이 여은은 학문을 구하고 도에 뜻을 두며 덕행이 순수하게 무르익었으니 우리의 사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자의 비유를 했어요. 안자, 안연. 안연이라고 하는 인물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연은 얼마나 또 이 안연이 대단하냐라고 한다면 이 공자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공자 당신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 바로 안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안연의 그 학문됨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만큼 이 여은의 학문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여은의 시 중에서 이 방당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방당은 그야말로 연못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연못, 방당이 바로 연못이죠. 연못을 노래한 시가 바로 요거인데 이 연못을 노래한 시는 주자, 주희, 주희, 주자의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관서유감, 책을 읽다가 느낌이 있어서 라고 하는 관서유감이에요. 아마 워낙 내가 좋아하는 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했을 텐데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는 바로 이 그 못이라고 하는 연못, 연못 속에 물이 맑음을 유지하고 맑음을 유지하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비추어주고 그죠? 흡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즉, 이 거울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생생하게 보여주고 꾸밈 없이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이 거울처럼 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맑기 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을 공급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활수가 쏟아나기 때문에 이 연못의 물이 맑은 것이다. 거기에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을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독서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 맑기 위해서 맑기 위해서 맑은 샘물이 계속적으로 콸콸콸콸 쏟아나오는 공급이 되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고 이 세상의 자연을 모두가 다 흡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뭐냐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넓은 부분들을 지녀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바로 주자가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여은 장헌강 선생은 이 연못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 방당이라고 하는 시에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자가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맑게 만들어 가지고 더 늘 포용적으로 만들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포용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연못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여은은 이 연못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한가운데가 꽉 차있어라고 하는 이 가운데가 가운데가 양이어서 뭡니까? 실하기 때문에 자 가운데가 양이어서 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가운데가 양이어서 뭡니까? 실하다. 실제적이다. 실하다. 이거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가 하늘에 해당되는 효이고 자 밑에가 땅에 해당되는 효거든요. 자 여기 땅에 해당되는 땅에 해당되는 효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가 되고 이거는 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어떤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이고 요게 뭡니까? 하늘과 땅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하늘 요 땅이 가지고 있는 음적인 요소가 음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양은 양이 우리들 모습이고 요거는 주변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고 요 우리들의 마음은 곧고 심지가 굳은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습감괴가 던져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면을 가꾸었을 때 내면을 가꾸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습감괴의 괴사 그러니까 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습감이라고 하는 감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우리들의 내면을 닦아 나가게 되면 하늘과 구름이라고 하는 하늘빛, 구름빛이죠. 천광, 은광이라고 하는 하늘빛, 구름빛, 하늘도 내려오고 빛도 이렇게 탁 당기게 되고 구름도 탁 내려오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쫙 이 속에 들어와서 하늘을 머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으로서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내 내면에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맑고, 투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해나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방당이라고 하는 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방당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이제 이 첫 구, 둘째 구, 셋째 구, 넷째 구 해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이 감상, 감상, 감, 습관계의 상, 위는 허, 비어있다. 이 비어있잖아요. 이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뚫려있잖아요. 비어있고 그 다음에 습관계의 아래쪽으로는 막혔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위에 뚫려있고 뚫려있으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거고 막혀있어야 물이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막혀있는 것이다. 감계의 아래로는 막혀있어서 못을 만든다. 못이 되었다. 이 형이잖아요. 이제 빛, 빛, 빛을 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위가,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고 자,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고 아래가 막혀있기 때문에 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습관계의 모습, 습관계라고 하는 이 괴의 형상을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형상 중에서 위와 아래, 위도 음이고 하늘도 음이고 땅도 음이니까 세상이 다 이제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한결같이 굳고 맑고 고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미암을 유자는 이에 말미암아라 뭡니까? 말미암아라, 무엇을 말미암아라 하면 내면, 중은 내면입니다. 가운데, 이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이 습관계의 가운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운데이고 이 가운데는 우리 마음으로 따졌을 때 내면이죠. 내면, 내면, 이 내면입니다. 이 내면, 내면이 양, 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은, 양은 모습이 환하고, 실은 확 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꽤, 이 가운데 있는 효가 가지고 있는 이 양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이고 이럴 때 함, 머금을 함자, 머금어서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현광, 운광, 자연이죠. 자연, 자연을 내 품속으로 다 들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당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감깨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 감깨, 이 습감깨입니다. 감깨, 이 감깨를 설명을 했는데 64개 중 29번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감깨는, 감깨는 8개 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감깨가 두 개 겹쳐져서 이런 것이다. 물을 상징해요. 물, 물을, 물이면은 요렇게 되죠. 네, 자, 요렇게, 이러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걸 세우면 가운데, 물은 가운데가 항상 끊이지 않죠. 이 가에는 뭡니까? 이 가에는 이렇게 주변 환경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죠. 끊어졌다. 하지만 물 가운데는 항상 한결같이 흐르게 되죠. 자, 이 물입니다. 이 물의 모습입니다. 자, 물의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잖아요. 웅덩이를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 가에는 끊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가운데는 항상 한결같죠. 자, 그러니까 요 감깨가, 감깨가 두 개 겹쳐있는 거 겹쳐있는 게 바로 이제 감깨입니다. 감은 벌레의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괴상을 보면 양효가 음효 사이에 빠져있는 현상이다. 이 양효, 안에 있는 양효가 음효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 험난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깨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험난함이 중첩된 상황 험난한 것이 더욱더 험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징합니다. 삼효에서 오며 가며 빠지고 빠져서 험난하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괴사에서 습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오직 마음으로 형통하니 진실한 마음에 믿음의 마음가짐으로 행한다면 공이 있을 것이다. 가서 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마음가짐, 믿음의 마음가짐, 곧든 마음 진실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보자. 힘껏 가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지만 나는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믿고, 그죠? 믿고 가면 뭐가 있다고요? 공이 있을 것이다. 공여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습감괴의 괴사입니다. 그래서 험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험난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부딪혀서 나아가는 것이죠. 부딪혀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동예술과 한 그릇의 밥에다가 질그릇을 쓰고 창문으로부터 간략하게 들이는 것이니 이 맛집에 흐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검소하고 꾸밈없고 지금 현재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거짓댐이 없고 항상 한결같이, 한결같이, 한결같이예요. 한결같이. 나아간다면, 나아간다면 좋아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웅덩이가 이래 있으면 물이 쫙 흐르죠. 웅덩이가 있으면 탁 빠지잖아요. 빠지지만 여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 채우고 채우고 채워서 다 채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이죠. 이 수,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물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서 상징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결국 가져와서 주역의 괴, 괴의 의미로서 삼은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들은 의미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아, 이 단 부분들이죠. 그 동양철학 고전 읽기에서 주역을 가르쳤는데 주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헌 장헌강 선생의 이 방당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재라고 하는 시예요. 이 무재라고 하는 시인데 자, 이 무재라고 하는 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재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헌 장헌강 선생의 시인데 무재입니다.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또는 제목을 붙이지 못한다 이래 되죠. 뭐 제목 없이 쓰다 이렇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제목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목을 붙이지 못했던가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남아지락 휘어진 외면부영 송시진 궁달재전 난이력 행장유의 이용인 난표 고리 생유족 족 적감나변 물자춘 사흐불수 종 정릅 호종 성정 성경 숙오인 남아지락 귀어진 남아지락 지는 이제 지극하다 또는 이제 이르다 이를 짓자 지극할 짓자 이렇게 되죠. 남아의 지극한 여기서는 지극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를 지 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지극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 남아의 지극한 락 즐거움 남아의 지극한 락 즐거움이죠. 즐거움 귀어진 입니다. 귀어진 진에서 귀하고 귀함을 삼고 이렇게 되죠. 진이 참진자잖아요. 참 참됨을 이렇게 목적어가 되죠. 뭐 뭐에 뭐 뭐 쓸 이렇게 됩니다. 참됨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죠. 참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참되고자 하는 거죠. 참되고자 남아의 지극한 즐거움은 참나를 찾는 참나 참나 참나예요. 참나 진아 이렇게 되죠. 참나 남아의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를 찾는 것이다. 참나 참나를 찾는 것이다. 귀어진 귀할 귀자의 참진자죠. 그래서 참나를 찾는 것 구어진 같은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니까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 참 이라고 하는 참나 나예요. 진정한 나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다.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나 진정한 나를 찾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너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명랑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찾는 것. 그죠. 나를 찾는 진정한 알미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를 아는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부분 입니다. 진 외면부영 총시진 외면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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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밖으로 부응 뜰부자에 뜰부자죠. 뜰부자 뜰부자에 영화영자 이래죠. 영화영 뜬 구름 뜬 영화 헛된 영화 입니다. 뜰부자니까 헛된 영화죠. 밖으로 보이는 외면 외면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 헛된 영화 뭡니까 명예라던가 뭐 이런거죠. 그러니까 남하게 잘 보일 싶은 거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죠. 그런거 왜 밖으로 봤을 때 외면으로 봤을 때 부영 헛된 영화는 모두 총자에요. 모두 총자 모두 모두 이것이 진 먼지인걸 이거 먼지가 뭡니까 티끌과 같은거죠. 티끌과 같다. 모두 티끌과 같다. 이래야 됩니다. 티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에요. 우리들의 지극한 즐거움은 나를 찾는 것. 겉으로 드러난 부기 명예와 같은 이 영화는 헛된 영화는 모두가 먼지와 같은 것이라는 이렇게 되겠죠. 궁달 제전난 이력하고 궁달입니다. 궁달 이 궁달 그러니까 궁 궁 공공함이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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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달 이라고 하는 것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나은 점 퐁달한 것 퐁달한 것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고 퐁달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궁달은 궁 궁하다거나 궁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어렵다거나 그 다음에 달 퐁달하거나 나무의 앞자리에 선다거나 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은 뭡니까. 제천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궁달은 제천이니 난 이력하고 이래야 됩니다. 난 난 어렵다. 힘 써서 그죠. 힘 써서 얻기는 어렵다는 거죠. 힘 쓴다고 얻기가 힘 쓰면 다 구할 수 있는가 아니 는 거죠. 궁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 하늘에 있는 것이니 힘 써서 구한다고 해서 얻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도 굶주림이 그 속에 있다고 그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굶주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씻고 지었는데 홍수가 왔어요. 싹 떠내려 가버리죠. 그 다음에 폭풍 태풍 이런 게 와가지고 싹 다 휩쓸어 가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궁한다거나 달한다거나 이제 다른 영달이 영달 영달 영화로운 것과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하다는 것과 평달하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제천 하늘에 있어서 힘을 써서 얻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행 나아가고 장 물러나는 것 머무르는 것 나아가고 머무르는 것 감출장자죠. 감출장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간다든가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 그죠. 행 장에도 뭐가 있는가 유의 의리에 있으니 행장 가야 되는 것과 머물러야 되는 것 이것도 의리에 있는 것이니 어찌 사람을 용납하랴 사람에게 용납됨이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겠는가 이거예요. 의리 의로움 의에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한다면 따라가야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이로운가 어이롭지 않은가 에 있는 것이지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에 따라서 따라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처럼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그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행장 유의 이 용인 사람을 용납하자. 즉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단표 괴리 생유적 입니다. 단표 괴리 생유적 삶은 오히려 족 족하고 풍족하고 그죠. 어이게 이제 음 낮게 하나하나 하나죠. 이제 낮게 또는 이 지시대명사라고 또 씁니다. 그 속에 이 속 리자거든요. 속리자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도 살아도 이런거죠. 어 여기는 이제 단 표 자 이건 뭡니까? 단표 고리라고 하는거 이 이제 이 단사 표음 의 준말이죠. 여기 여기 뭐냐면 자 요거에요. 일 단 사 일 표 음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연 이라고 하는 분이죠. 안연 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여기 뭐랍니까? 어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도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자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 그랬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어 안자에 비유했기 때문에 뭐 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 여기 음 여은 선생의 그 삶의 태도 삶의 태도는 어떤 건가? 바로 요런거에요. 요런거 단사 계리 단사 계리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도 삶은 오히려 풍족하다. 자 이겁니다. 이게 단표에요. 단표 단사 자 이 사자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죠. 식자죠. 식자 식자인데 먹다라고 하는 뜻일 때는 먹을 식 이렇게 되지만 명사로 쓰일 때 명사 밥 이라고 하는 밥 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일 때는 밥사로 읽어요. 밥사 밥사로 읽습니다. 그래서 일 단사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기 뭡니까 소쿠리 대소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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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 그 다음에 표는 이제 표주박 표 해서 마실음 이렇게 되죠. 마실음 마실음 자 마실음 이 됩니다. 그래서 일 단사 한 표주박의 뭡니까 밥과 한 아니지 한 대소쿠리 한 소쿠리의 밥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 표주박 하나의 음료수 이렇게 되겠죠. 음료수로 마실 것으로 제 누항 누추알루 자 거리항 자 누추알루 거리항 이래 됩니다. 자 요거는 거리항 이 누추알루 있을 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사 일표음 으로 제누항 이면 인 불감 기우 가난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불감 견디지 못한다 그 근심을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거 있죠. 가난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행복합니까? 행복한가요?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함 얼마나 가난하냐면 배소쿠리의 밥을 먹고 배소쿠리의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표주박으로 물을 마시고 누추한 거리에서 누추한 거리에서 살아도 살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한다 그 근심을 가난한 것에 대한 가난한 것에 대한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회야는 회야는 불개기락 하나니 불개기락 고치지 않는다 그 즐거움을 이래 됩니다.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학문하는 즐거움 학문 학문 즉 공부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학문하는 즐거움 바로 공부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현재라 현 어질도다 해야여 어질도다 해야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현이 얼마나 어질인가 얼마나 현인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불개기락입니다.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난한 찌들찌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대단한 가난 속에서도 아주 정말 가난한 속에서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눈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안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헌을 안현에 비유했으니 그죠? 또 여헌의 경우에는 또 이 안현처럼 안현처럼 안현의 이야기들을 뭡니까? 자신의 삶에 끌어왔으니 참 묘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무제 이렇게 이제 무제 이 시인은 제목을 붙이지 못해지만 혜재 선생의 이제 지비음과 같은 지비 지비 음과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지비음과 같은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나는 이래 살겠다 내 삶의 가치관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서 그 뭡니까 그 그 이제 연못과 관련된 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거기서도 봤던 것처럼 이 무제 시 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신의 어떤 철학 삶에 대한 철학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표 단표 리 속 리자 속리자 그 속에서 단, 사, 표, 음 이라고 하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내 삶은 오히려 풍족해 그 다음에 이제 적 고요할 적자 그 다음에 느낄 감자 그죠? 고요할 적자 느낄 감자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이제 지금 밤에 밤이 어두워졌는데 이유처럼 고요한 속에 고요 속에서 그죠? 고요 속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거죠 느낄 감자 고요를 느끼는 거 고요 고요 속에 있으면 어찌 낫자 이제 변두리 변자죠 이제 그래서 나변 이러면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물 만물은 절로 봄이 되는 것을 봄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고요하게 침잠해서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봄처럼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추웠던 것이 따뜻하게 되죠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던 곳에서 봄이 되면 꽃을 피우죠 새삭이 돋죠 이 모든 것이 생기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관주하고 스스로의 삶에 삶에 만족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저절로 봄처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 불수 종정 룩 한데 사업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모름지기 뭐뭐하지 못하다 이거죠 종종자의 이제 정은 이제 세발 세발된 이제 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룩자는 룩자라고 하는 것은 굴레 룩 굴레 굴레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 뭐 뭐 이 그 이제 어 굴레 굴레 니까 어 뭡니까 이제 이 힘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것 그 다음에 뭐 아주 정돈되고 다스려지는 것 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름지기 이 종이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솥과 같이 그렇게 예 가지런하고 안정되게 되지는 못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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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죠 이 내가 이제 세상을 경영한다든가 어 뭐 하는 이런 사업에서는 비록 이 종이나 솥처럼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안정적이지는 요 세발 난 이 솥 요거거든요 이 솥정자 요거는 세발난거 세발로 하면 딱 안정되어 있잖아요 안정되어 있고 다스려지죠 어 그것처럼 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처럼 이렇게 세상 막 울려진다던가 어 이 그 솥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던가 어 하는 이제 이 부분에 굴레 굴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뭡니까 말 말 말 에 이 코피 코피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코뚜레처럼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있죠 연결시키는 거 그것처럼 굴레 럭인데 어 그래서 요 어 종정 럭 처럼 딱 안정되거나 가지런하거나 어 단정하거나 뭐 이제 뭔가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못하다는 거죠 모름지기 뭐 안입을 자에 모름지기 숫자 모름지기 어 종과 정처럼 딱 안정적이지 못하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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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종 좋아서 따른다 어 못하 못하는데 못하는데 좋아서 따른다 무엇을 성과 경을 어 좋아서 따른다 그죠 누가 나의 인을 어 누가 나의 인을 어 누구 숫자로 나의 인은 아 나의 인을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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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 숫 호 좋아하다 성과 경을 따르기를 좋아해서 좋아해서 내 인을 익숙 하게 하랜다 그죠 익숙 하게 하랜다 이제 익을 숫자 잖아요 내 인을 익숙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과 경을 따르면서 성과 경을 따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인을 나의 인을 어 아주 그 깊이 있게 꾸준히 그렇게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쫓아가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 인의 예지 하잖아요 이 인의 예지 인 인을 이 숫자는 익을 숫자예요 넣어가지고 익혀 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을 어 완성을 하겠다 익숙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 사업은 모름지기 종정 룩 불 입니다 사업은 모름지기 종정과 같이 안정되게 나아가지 못하지만 뭡니까 호 좋아서 따르겠다 무엇을 성과 경을 어 좋아하면서 따라서 나의 인을 나의 인을 익숙하게 하려내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